비가 그쳤나? 비가 그쳤나? 마그네슘을 준비했어 뭐 하세요? 나 다리 나 쥐 날 것 같아 안돼 안돼 쥐가 아니야 진짜 앨범을 많이 찍었지.. 그냥 렉걸리.. 타이 박혔어.. 이거 어떻게 안 펴져.. 오오오오 이래.. 마지막으로 집사는... 마이태마 마이태마 그냥 파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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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지? 무슨 말일까? 카페 원유 72. 아 커피야? 응. 슈퍼 시시 레몬? 엄청 쉴 텐데. 맛 없을라나? 엄청 쉬어도 괜찮으면 먹어봐. 시큼하니까 막 으윽 하면서 에너지가 오르지 않을까? 먹어볼까? 응. 그거 넣어놔서 먹고 이거 누나서 먹고 왔어? 이건 고구마마 푸딩이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네. 푸딩이. 이거는 카라멜 푸딩이고. 이거는 되게 싫어하는 공약진. 나 이거 떠무시는 것 같아. 이거. 민트 쪽. 아니? 딱 붙어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나 원래 이런 식감 싫어하잖아. 근데 내가 아는 푸딩 식감이 아닌데? 이게 느껴지려나? 소스. 날이 딱 좋고. 애초에. 그러니까 테이프가. 접어져서. 진짜 사소한 건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응. 그냥 이렇게. 두루.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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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잖아. 그치. 그냥 뗄 거 생각 안하고. 맥맛이야? 샐러드의 그 맛. 단짠단짠? 응. 그냥 이거는 그냥 가볍게 먹을. 그 맛인 것 같아. 바람에 내. 이제. 이것이 작명입니다. 바로 6개월! 도전. 좋은 시간이야. 공간은 이제. dort에. 확. 그리고 사이라를 도전하여... 이곳은 테이프. 이제 미세먼트에서 저거 company. いいコラボン わー キヨー 東京ディズニーランゴステーション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왕이 잘 안내기. 너무 맛있는데?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우와. 가짜. 아니 가짠데. 가짜인데 진짜 같아. 아까도 공연하는거 보면서 아 이런 볼거리가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 값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면 아 너무 이쁜데? 짜 Saucen 정말 더 사안ك효각 olmakслain 방금 지붕 scrub 바로 결과가 나오네 맞네 아 뭐야 바로 나오네 아 그래? 다른거는 선택도 못해보네 그러니까 한 번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해보자 다 안됐어 아 뭐야 안됐어 아 뭐야 고졸당했어 은근히 아라비안 코스토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옷은 얼마 안하는데? 이게 신발 이거 내가 원하는 풀 착장 맞추려면 한 10만원 나오겠다 2년까지? 어 양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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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그래서 물에 적어 양칸 그 여 fail 이걸로 귀여워 얘는 원숭이랑 곰돌이 사이같이 생겼어 얘 자체가 다 다르네 모양이 아까 이거 아니었는데 대박 벌써 끝났어? 아 저게 진짜 동판으로 원래 동그란 건데 여기 이제 뜰건가봐 아 대기 그거 되면은? 우리 몇 분을 산거야? 지금 몇 분 남았어? 아까 110 이상이었어 그래 그럼 놀다가 가자 그래? 아 여기 알림모찌 있나보다 어 저기 있네 있어 있어 여기 또 한 번 더 시켜먹어 또 한 번 더 시켜먹어 여기 좀 더 시켜먹어 여기 또 한 번 더 시켜먹어 이 중으로 간식 먹을 때 쓰는 거죠. 도락하니 좋은 데까지 하였어요 이 날이 너무 좋아서 집사관의 도락을 바꾸고 도락하니 도락하니 이거 들고 다녀요 밤에 아 밑에 봐 나와네 진짜?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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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돌아왔다. 이것도 신기했어. 우와, 귀여워. 팽글팽글 돌아가나 봐. 마이크 아니야? 너는 왜 여기 있어? 코코도 디즈니였나? 디즈니였나. 서져 있어서 귀엽다. 히마리 넓거든. 여기. 어, 너무 귀엽다. 나 데려가달래. 왜 졸깃해. 이렇게 해놓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깨?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진짜? 그래도 얘네 베트남이잖아.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세트야? 근데 얘네가 2만 원인데 저게 훨씬 귀엽다. 그치? 찌면 놔, 여기 보고 찌면 놔면 돼. 그래. 아, 저 동전지갑이야. 너무 귀엽다. 하우치야? 어, 아래 자프가 있어. 실리콘인데? 응. 12,000원이야. 아, 실리콘이야? 얘는 실리콘 같은데? 어. 어. 근데 얘는 뭐야? 아, 우와, 우와, 이거 이렇게. 쇼핑백. 누구 손 아프지 말라고. 주는 거래. 어, 이렇게 싹 감싸서. 웬일이야. 너무 좋다. 아, 귀여워. 진짜 개미지옥이네. 못 나가겠어. 네. 아, 오우. 숙소가 submitting이 왔다. 4,000원. 2,000원. 스티커스 왔다 쪘쪘 그렇다 쪘쪘 스크르 Elena 위해 하하하 고맙습니다. 저는 외모가 정말 좋습니다. 와, 예쁘다. 아,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양쪽에서 오는 2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오는 10개가 있어서, 제일 잘 안되는 곳은 오는 10개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2. 2. 3. 3. 4. 4. 5. 6. 6. 7. 8. 9. 10. 10. 12. 12. 12. 12. 13. 13 15. 15. 15. 15. 15. 16. GB 이대로 캐리어에 실으면 되죠 네, 왕플로 입고 7520원 크레진드 카드가 필요하니까요? 이쪽에 부탁드립니다 내께야 될 상이 없어 이 친구도 이름 줄여줘야겠다 아까 그... 이 친구는 뭐지? 네? 노란색 쿠키! 쿠키가 가방이었으면... 이번에는 어머 rahman 하트 그려줘 대박 진짜 후레쉬 비츠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한국말이 적혀있는데? 어쩐지 노래가 우리나라 거야 진짜 그냥 명동 어쩐지 모르겠지 한 번 더 먹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먹어야 돼 한 번 더 먹었을때 한 번 더 먹었을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나머리대기 크림도 쫀드쫀쫀쫀해 기대했던 맛이야?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조금만 거기 크림랑 먹어봐 한국 맛을 잊지 못해? 응